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또 이렇게 들어보이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착하니 알아서 개합을 하면 일체 모든 일을 해맞히는 그런 요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말로 해맞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살았지만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 마치고 그냥 일생 허망하게 살다가 이 생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지요. 꼭 해야 할 일이 1차적으로 있는데 1차적으로 해야 할 그 일을 우리 중생들은 뒤로 미루고 급한 일을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아니한 일을 급하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때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일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로 알아서 더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할 때는 그거를 요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 알아서 마쳤다.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주천하가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 모든 것을 다 하니 그리 낀 바 없이 걸림 없이 다 하니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행리쳐라 그 사람이 걸음을 걷고 행동하는 곳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 이랬습니다. 구멍이 있는 피리를 세상 사람은 다 불지 줄이 있는 거문구를 타지 줄이 없는 거문구를 타고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분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구멍이 있는 거를 피리를 불고 줄이 있는 거문구를 타지 줄이 없는 거문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 마친 사람은 그렇게 구멍 없는 피리를 마음대로 구살하고 불 줄 안다. 이렇게도 불고 이 피리를 옆으로만 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불고 옆으로도 불고 세워서도 불고 이렇게 마음대로 구살해서 역으로 순으로 역으로도 불고 순으로도 분다. 막 구살을 해서 끌림없이 묘음을 드러내서 천지를 진동시킨다. 이래 돼 있거든. 그렇게 돼야만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할 때 그거를 기굴 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기신기자 굴이라고 할 때 굴 기신굴에 떨어져 해서 사는 사람이다. 인생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전미개호입니다. 미를 어리석은 거를 굴려서 깨닫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해야 할 목적도 분명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야 할 근본 일을 우리들은 상실하고 세상 사례에 한쪽의 모양에만 매달려서 살 뿐입니다. 이거를 허망한 인생을 살고 간다고 하는 것인데 귀신굴에 떨어지면 어쩌게 되겠어요. 캄캄한 귀신굴에 떨어지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지금 존재해 있는 것은 과거에 전생에 지어놓은 짓거리 그 그림자에 의해서 오늘날 이 몸을 가지고 산다. 오늘날 현실의 내 모양을 여러분이 어떤 모양인가를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의 모양이 과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게 해도 따르고 내가 나가서 모양만 척하냐 하면 보여줘도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최상용 3대의 득을 갖춘 그런 분이 밖으로 모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현실을 위해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텔레비에서도 보고 알겠지만 그 군인이 수리탄을 던져서 그 아까운 생명을 앗아갖고 그것뿐입니까? 텔레비 나오고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도처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젊은 학생들 젊은 애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걸 한번 보라고요. 전에 얼마 전에 일본에 오락해서 한번 이 앞에 사명심하고 같이 한번 간 일이 있지만 아침에 우리는 떡하니 산책 나간다고 나가니까 그 자전차를 타고 쭉 하고 오는 학생들이 걸어오는 학생들이 일제히 딱 내리더니 오하여 고자이마세 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다 세워놓고 선생이 한 시간 동안 서서 이 길에도 다 자세에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라를 침략하는 침략 근성이 있어서 그거 하나가 나쁘지 자기들은 반듯해요. 시내 가다 길을 가서 차를 타고 뭘 차도 길이 30분을 기다리고 쭉 차려서 가고 있어도 누구 하나 흔들거리고 이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본의 음식은 채 하칠에서부터 상품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래요. 우동이나 싼 우동이라고 해서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 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는 이 음식 하나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 생명을 다루는 이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은 막 속이요. 상대방은 죽어도 괜찮다 이 소리나. 전부 농약을 쳐서 못 먹어요. 못 먹는 것만 갖다 팔아. 도로에 차를 세워 놓는 것도 하나 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로 옆에 전부 차 세워 놓지. 그래서 내가 사는 그 학년자 앞에 공원에 가면 아침에 가면 쓰레기가 막 쏙 더러워서 못 봐요. 전부 그냥 그 휴지 다 버리려고 가요. 차 시 안 하고 씻다 가면 전부 다 버리는 거 죽어서 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 의식이 반듯 찾지 못하고 중심이 없고 이래야 되는 원인이 뭐냐 의식이 한패 대략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이 어때 그것뿐이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세상 지금 믿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사는 사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부인이 남편을 믿을 수 없는 사회 남편이 부인을 믿을 수 없는 사회 이런 불신의 사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거의 그대로 만련돼서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수틀리만 이혼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러 왔다 이러면 아따 어찌 무슨 공부를 하러 물으러 왔나 싶어서 사람 상담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거 귀찮거든요. 가서 앉아서 보면 이거 공부하는 인생에 대한 내 마음의 의식을 곤쳐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공부에 대한 걸 물으면 좋은데 반대로 부부간의 이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이걸 물으러 온다든지 자식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말 안 듣고 여학생하고 연애를 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든지 뭐 거서부 등등 사업하는 얘기 돈 하루아침에 고생도 안 하고 일학 챙검하는 그런 흐망한 생각 욕심 그런 걸 물어 점을 쳐달라고 그것도 저래 당기는데 하루 이틀 당기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당긴 사람이야 저래 일동 보살 이라고 함유성도 그런다 이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딱 들어보면 나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놈의 골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소확한 생각을 가져오는가 이러다가도 그런 게 아니지 참 법문도 수도 없이 들었다는 의미에서 뭐 헌신인 법문은 다 들었대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안 만들어도 이게 시계 초침을 조금 돌려놓으면 제자로 돌아가 돌아가고 돌아가요 그래서는 이제 나한테 와서 내가 가만 나도 생각 참 생각 돌이키지요 참 이 중생들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느라고 정말 애쓰시구나 정말 애쓰시어 그러니 역대 보살과 모두 오늘같이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왜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법당에서 은각형 부안보살장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아주 이거는 꼭 필요한 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생에 우리는 지어난 짓거리로 업에 의해서 사는데 여러분 습성이라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습성 이 습성 익히는 거 이거 그거는 본인이 익히는 그대로 현실에 또 다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이 괴롭고 어렵고 잘되는 사람 못된 사람 수도 없이 천차만별이지만 말이죠 그 가운데 똑같이 허공 속에 태어난서 똑같이 나왔지만 모양새는 그게 여러 수백 가지로 틀리게 나오거든 눈이 멀은 사람 얼굴이 삐들어진 사람 마음도 바깥의 모양도 수천 가지지만 그런 마음 쓰는 것도 수천 가지라 희한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아주 엉두단타는 희한한 마음을 쓰는 사람도 많아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이 놓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놓고 하면 우리가 진단을 해보라 소리라 나의 모양이 현실에 사는 것이 요정도밖에 안되는데 내가 요렇게 요 모양만 가지고 살아서 요대로 모양을 또 행동을 지어서 이대로 앞으로 미래에 전해서되겠는가 여기서 하면 벗어나서 거대한 부처님처럼 장엄을 하는 부처님이 30위상 80조 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30위상 80조 하고 부처님처럼 그룹한 모양으로 놔둘 수가 있나 그거는 그런 몸을 놔둘 만한 그 모든 밑바탕에 그런 행위 행동으로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어놓은 그게 없으면 절대 그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귀신굴에 떨었다는 뭐냐 오늘날 혼탁한 이 의식이 혼탁했는 사회는 귀신이라 전부 귀신처럼 혼탁되어 가고 나란한 존재를 상실하고 사는 사회 나의 진짜 모양의 얼굴을 상실하고 사는 사회 이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지금 풍토가 이루어진다 이 소리 그런 아들 낳아가지고 자기가 키울 때는 그 아들 그래도 기여하게 키웠겠지 그런 아들이 가서 수리탄이나 네오반에다 던져서 죽게 만들고 이게 그래도 그것도 자기 지자식 그것도 영창에 안되가길 바라거든요 또 부모는 그런 나쁜 짓 해도 이게 이게 오늘날 잘못된 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부터 의식이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의식을 걸러내고 세탁을 해서 걸러내고 정말 깨끗한 나의 모양을 한번 되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정말 멋진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엉각경 보안보살장에는 그 말이에요 귀신굴에 떨어져서 살지 말아라 내가 이걸 들어서 보여서 척하에 아는 그 사람은 이 귀신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래 산성이 말을 하는 게 법문이래 법문이라 이러지만 실은 여러분이 법문 속에 파묻혀 살고 있어 지금 진리 법문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 소리라 아 그 시내 가면 난달해서 노점 피해서 장사하는 사람 아 돈 주고 얼마냐 하고 서로 깎고 어쩌고 하는 거기에서 그게 조사신님의 법문이 있고 거기에 부처님의 8만 4천 진리의 법문이 다 있고 일체 선과 공덕에 대항해 그거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못 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그 모양 단순하게 앞에 드러나니까 그것만 보지 그게 내 포도에 있는 걸 못 본다 이 소리라 그럼 오늘 이 말이거든 법문이 다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럼 왜 그런 말 있지 노래하는데 저건로 잔솔밭에 뭐라고 했지 솔솔기는 저 포수야 또 저 비둘기 잡지 말아라 저 비둘기 어째요 나와 같이 어째서 님을 잃고 님을 잃고 밤새도록 님 찾아 나섰다 이 걸기 안에 오늘 이 보안보살 원각경에 대한 법문이 다 들어있어 여기에 응 왜 이걸 못 보느냐 이 소리가 여러분 법문을 따로 들으려고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 눈이 열리면 보안보살처럼 확실하게 그 뿌리를 깨뜨려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보안보살은 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은 그걸 못 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게 자 그 어 포수는 꼭 살살 기면서 체리라도 일렴으로 그런 걸 잡아야 되겠다는 목적이고 또 비둘기는 어떻게 님을 꼭 찾아야 되잖아 그래 어떤 것이 님인가 뭘 님이라고 그래 네 님을 여러분 님을 봤어요 님을 봐야 참으로 멋진 부부생활 할 수 있고 멋지게 부모 자식간에 진짜 자식이고 진짜 부모라 님도 모르고 사는 그 가정은 진짜 부모도 아이요 가짜라 전부다 가짜로 살고 있어 진짜 부모 자식이 아니라 가짜 부모 가짜 자식이지 그게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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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님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야 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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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라는 게 뭐이겠어 참 오조 홍인신이 같은 분은 같은 분은 일생 살면서도 조혼 님을 지엄자를 만나지 못했다가 가습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홈찬 눈물을 흘리고 참 추이 하를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데도 아 부부간에도 그런 창원을 아는 사람 내가 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아는 남자 그런 사람이라면 그 가정생활이 말이야 멋진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뭐 제석 침공이 좋다고 해도 제석 침공에서 그 가정의 부부생활을 부러워해 능가 능가를 할 수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서로 알아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무량급으로 지어놓은 말할 수 없는 어버이 그림자를 우리는 끊어안고 살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가 있는 행적을 남기는 중생으로 씨앗을 심어서 또 중생으로 태어나는 그런 업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영영 자꾸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부처님 그런 게 아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벗어나서 멋지게 대자유인으로 멋지게 살 수 있다 이거지 행복된 생활 또 이 세상에 영원하게 편한 생활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이라는 근본이 행복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했지만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영리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미국에 여러 차례 법문하러 갔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 물질을 우리는 가감하게 행복과 이 땅에 행복을 정착시켜 보려고 가감하게 모험을 걸고 도전해서 개발해 본 것이 물질이었다 그러나 이게 물질은 아니다 오늘날 이건 아니다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 말이지 의식이 태력이 되니까 한각제를 마시고 건총을 난사하고 이거 뭐 불안하기가 이루고 말을 써줬거든요 미국이 60년대 70년대 말이에요 그때 세계 학자들이 10명이 세계를 주류를 하면서 탐방하면서 세계 각국의 깊숙한 정신적인 문화가 뭐가 있었나 그거를 우리가 한번 탐구해가지고 와서 미국에 오늘날 타락되어 있는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치유를 해보자 치료해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알타이제 박사라고 73년도 내가 송광사에서 내가 입증을 보고 송광신 방장하실 때 살고 이럴 때 미국에서 20명이 다 자기 제자인데 박사라 그리고 그 사람이 동남아 일대로 이 사람이 맡은 책임은 미국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학자들 유명한 학자를 모아놓고 미국의 오늘날 정신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해일한 결과가 어느 학자는 어느 서유럽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세계를 분담을 해줬어 그런데 이 알타이제 박사라는 사람은 동남아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일본 한국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송광살대에 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의식이 태락이 되는 이걸 구할 길이 없다 구현할 길이 없는데 그 방법을 찾으러 나와봤더니 인도에 와서 깨달아 좋은 걸 들었고 스리랑카 가서 좋은 걸 들었고 티베트 가서 들었고 미얀마 가서 들었고 들어보니까 한국에는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최고로 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특수한 선에 대한 방법이 있다 한국에 가보라 이래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이목고라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이목고라는 하도를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갔을 때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다섯 개를 땄거든 박사학위를 다섯 개를 땄는데 뭐냐 다섯 번째 딴 게 신은 죽고 없다 이 논문을 써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거기가 신은 죽고 없다라는 논문을 써내가지고 그래서 몇 분 저격을 당한 분에서 기독교 신자들한테 죽을 분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경호원이 따라다니 항상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왔는데 그랬어 신은 죽었다고 하니 죽었다고 하는 본인 자신은 뭐냐 당신은 뭐냐 이래 인가 안 그러면 영혼 영혼인가 신 생각 떡 엄마 이러다가 물어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내가 나라는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신이 죽었다고 하니 당신 자신도 죽은 사람이야 그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모르니 나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지요 내가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걸 가게 달라고 해서 이 목걸이를 써가지고 액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말인데 가게 전에 그 밑에 박사학위를 딴 학생들이 20명인데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저는 압니다 이거예요 내가 나는 압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지요 그래 마음이라면 네 마음이 밝은 거냐 어두운 거냐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 그런 눈은 지금 어두운 데 처해 있느냐 네가 밝은 데 처해 있느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넌 네 마음을 몰랐다 몰랐어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절을 하면 아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다 아니니 그게 아니니 무엇인가라고 깊이 깊이 네가 연구를 해서 한번 알아보라 그게 바로 진짜 공부다 이제 그래서 절을 하고 20명의 다 이 먹고 그걸 타가지고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미국이 선에 대한 게 얼마나 그게 미국에 선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곳곳에 선센터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가 미국 갔을 때 저런 공원에 산중에 혼자 집을 잘 지놓고 노인이 73살 먹은 할머니가 혼자 지냈는데 안 심심하냐고 모르니까 나는 아이들도 없고 영감도로 가고 애들 다 저들고 나가서 살고 이랬는데 내가 혼자 큰 집에 산중에 이렇게 사니까 처음에는 아주 고적하고 심심하고 막 천분이 나고 혼자 있으니까 이랬는데 어느 날 티베트에서 어느 고성이 와서 법문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바로 누구같이 달라이나 말해 그런데 본문 듣고 나한테 천당이 있고 나한테 하나님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극락이 다 있다 네가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 이래서 나한테 내가 꺼내 쓰면 된다 어떻게 해야 그걸 꺼내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만 앉아서 정자라고 앉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안 됐지만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점심도 그만 지내가 버리고 어떨 때는 아침도 깨고 나면 아침이 돼 버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이 세상에서 선이니 악이니 괴로운 거니 고독한 거니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치 푸른 하늘에 맑은 허공처럼 돼 있는 그와 같은 내 마음의 세계에 내가 깊이 몰입해 돼 가서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그 공부를 하는데 심심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하늘 보고 산천 보고 모든 거 보고도 두두물물이 모든 것이 버시고 이기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이걸 내가 몰라가지고 지금은 내가 너무 좋습니다 날 보고 그러더라니까요 이거 그러면서 같이 간 교수가 박사가 미국 사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이 한국에는 17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에 근본 정신적인 뿌리가 이런 보물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선을 안 합니까 내가 한국에 내가 보니 맨 향락주의로 빠지고 한국 사람들은 맨 이상하게 대가 지금 있는데 곳곳에 가면 교회 십자가만 빨갛게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모욕을 하고 또 오는데 학임사 앞에 모욕하고 오는데 나이 서른 대여섯 살 돼 보이는 보살님이 앉았다가 아이고 신님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래요 마치 일본서 손님이 와서 일본 사람하고 같이 모욕하고 오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아 나 예수 믿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팍팍 달라고 듭니다 그런데 아 나 예수 믿지 이랬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믿지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를 보고 이래요 아 하나님 내 안이요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그래도 딱 하는 말이 이래요 아이고 왜 선임이 되셨어요 그래요 내가 30년 목사하다 들어왔다 예 아이고 30년 목사를 하셨어요 그럼 나 30년 목사했으니까 내가 그런 대답을 하지 내가 30년 목사했으면 그런 대답을 하겠어 못 하지 참 그러고 보니까 대답을 탁탁 하시는 게 대단히 실력이 높으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30년 목사하시다 왜 더 같이 있어요 또 이래요 그게 왜 더 갔냐 하면 말이야 내가 물어보지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너 더 이상 안 묻대 그런데 나는 너한테 묻고 싶다 너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이랬어 그러니까 아우 말 못하구 치닷만 보고 있어 치닷만 보고 있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답을 해봐 그랬어요 신님은 아세요 그래 나 그거를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 경전 보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절에 다 갔지 부처님 경전에 가서 거기 풀리버렸어 그 캐시엠 받고 풀렸어 저는 내 목사님께서 그건 몰랐거든요 너 목사한테 물어봐 어떻게 생겨냐 물어봐 아마 말 못할걸 글쎄 그런 건 잘 안 갖게 줘요 무조건 믿으라 캐요 그래 야 너 너 얘기가 안 되겠다 나중에도 찾아오거라 네 할라마 그래 내가 일본 사람도 있고 이래서 왔는데 일본 사람도 자꾸 웃고서 가 있고 그래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라 해야만은 이 귀신굴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멋진 대자연으로 멋지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생급을 뜨고 익히는 그 업이라 그 업든거리가 이거 습성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 업든거리 습성 이거 누가 돈 벌지 말아라 사업하지 말아라 정치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요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은 분명 우리는 이걸 거쳐야만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참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면 이 소미산처럼 나의 눈을 막아가지고 나의 이 본성을 마음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불쌍한 중생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거를 제거시켜주자니 그 방법이 뭐냐 할 때 이제 문수보연보살은 모든 것이 한이라 하는 법문을 쭉 해서 근본 진리에 대한 걸 최상용 3대에 대한 걸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고 쭉 해서 상수보살은 깨달아서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근김미약한 중생들은 그게 안 된다 이 소리를 안 돼서 공부하는 걸 가르치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정용을 가지라 다른 생각을 가지라 그러면 다른 생각이 그럼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관인이라 바로 정자 볼관자 바로 보라 바로 보라 소리요 우리 여러분이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못 보게 되면 그렇거든 바로 못 보니까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지 정관이라는 걸 바로 보라는데 바로 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보는 것은 거양되는 게 아니라 사마타형이라는 거 개정의 사막이니라 개정의 사막인데 바로 보는 거는 곧 지혜니라 지혜 정관이라는 건 지혜라고 됩니다 지혜 지혜로 본다 소리요 지혜로 뭐 간이라고 하니까 요새 뭐 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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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님들이 알아가지고 뭐 뭐 간법을 하면 뭐 잘못된 것이고 뭐 간을 하면 어쩌다 이랬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중국에 내려와서 하두선이라는 하두선 하두선 가나선법이라는 것도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관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거는 관법이 간법이고 이거는 가나선이게 이건 달라서 따로 이거 나이다 틀린다 안 그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 우주법계의 모든 만물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끝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다만 공부 지어가는 방법이 조금 첨가해서 변형시키겠다는 것뿐이지 가나선이라는 것은 이 공부하는 이 관이라는 관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대부터 이러는 건데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관법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사마타행을 하라 사마타행은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개를 잘 가져야 되고 첫째 둘째로는 고요한 데 가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고 고요하게 내 마음이 안정이 된 속에야만은 모든 걸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 개정의 사막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라 하는 건 뭐냐 할 때 우리가 지라 거치를 짓자 모든 걸 딱 거쳐서 하지 말아라 거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안 할 일은 하지 말아라는 거거든 개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할 때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 국민이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법도를 제대로 자기 이치를 잘 지키고 잘하고 아들은 아들대로의 자기 이치를 제대로 잘할 수 있고 그 법도를 말하는 게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법도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도를 잘 못 지킨다는 소리예요 그래 못 지킴으로서 정신이 흐리되고 산란해지고 복잡해지고 나쁜 삿던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삿던 길로 나가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처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 그런데 돈이 좀 많은 사람이야 엄청나게 돈이 많아 자기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잘 산다는 게 잘 사는데 부인 몰래 자꾸 발음을 내가 많이 피웁니다 나한테서 그래 발음을 많이 피우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권치지 만약에 권칠락해도 이게 아이고 안 해야 되지 마음으로 난 안 해야 되지 딱 꺼냈다 막 이러고 앉았으면 그 마음이 10분이 안 가서 변한대 10분이 안 가서 변해가지고 있는 차에다가 또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전화가 오면 뭐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은 어디로 가는지 흔적이 없어지고 그만 얼른 만나야지 가지 몇 시에 가지 그래서 그걸 또 고향 가려고 하면 고향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르바이 를 갖다가 그놈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인한테 쏘기자니 그놈을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철저하게 부인한테 전화를 미리 해가지고 아 여보 당신 오늘 뭐 일이 있어 왜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머리를 쓴 게 부인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24시간을 남자를 체크를 한다는 게 그래서 꼼짝을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저걸 벗어나나 이걸 생각한 끝에 그 기업체가 한 4개인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뚝 이중이 부인이 보고 여보 당신 집에서 놀지 말고 사업하는 걸 이사에 맡길 테니 이사직을 맡아서 해보소 그러니 부인이 남편이 해준다는 게 좋아서 아 그래지 그러면 맡았단 말이에요 아예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데 아마 저녁에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께서는 아 그래 그러자도 나도 지금 회의가 어디 있어가지고 아 그 뭐 급하다 가는데 내가 아무래도 시간이 될 것 같아 이제 이래 해서 사방 이제 그것도 돌고 돌아가지고 평양에 가서는 그 이제 만나서 시간 최고 오면서 그 무슨 하이타이 같은 뿌리는 게 뭐 냄새 나는 게 있대 그 놈을 또 온몸에다 뿌린다는 게 난 처음 들었어 그거를 그 양감하고 여자 냄새를 안다네 다른 여자 냄새가 안 돼요 부인이 그래서 그 놈 냄새 숨긴다고 온몸에다 그 놈을 다른 걸 뿌린다고 그 남자 그 얘기를 한 대로 들었어 뿌려가지고 이제 집을 간다는 게 그러고 가서는 모른지 않았는데 이게 한두 해도 아이고 한 십 년이 됐는데 불안하다는데 어느 날 들켰다는 게 나 들켜가지고 앉는 데 보니까 아 뭐 이런데 머리에 허영을 찍어 바르고 이래갔더라고 그러니 막 손톱으로 확 얼굴을 뜯어가지고 남자가 그 사장 회장이 말이에요 회장이 자가형도 그 리무진 큰 거 있지 왜 나도 그 리무진 같은 거 처음 봤어 그때가 좋은 거 타고 왔대 자가형 아주 엄청나게 비싼 돈 1억 몇 천만원 간다 3천만원 1억 3천만원 1억 3천만원 뭔 차입니까 에 무슨 차예요 타고 왔어 그래서 지님 아이고 나 이 얼굴이 뭐 쬐고 그리고 왜 그러냐 이렇게 내가 지금 집에서 부인한테 팜새도록 끼고 내가 당해서 내가 이래가는데 정말 괴롭다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기 아는 좋아하는 여자를 강의로 다 보냈다는 거지 이래서 그래 하는데 이런 것이 그 사람만 그러냐 섭성이라는 게 섭성 담배 술 주색을 즐기는 거 색 즐기는 거 이 세상 사람이 아마 남자들 돈 많이 버려놓으면 뭐 시간 남아도록 하면 앉아서 참스레 내 인생을 개발할 줄 알고 그런 남자가 미신화 될나가 난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기가 차는 거야 지금 이거 어 그 돈 벌어 시간만 남아도록 하면 그만 골프채 들고 나가면 이건 그만 정무소식이라 이거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이놈은 이제 대구에 그 놈은 또 사업하는 보살은 눈물을 흘리고 자꾸 와서 그러더만 남편이 바람피운다 이놈은 에라 네가 그러면 나는 나라고 못할 거냐 그만 댕기면 춤추고 놀고 남자친구에 댕기면 아 어느 날 이렇게 부어서 밤새가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신진통국으로 하면 내가 손을 못 들고 울면서 나는 어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 한두 사람 나는 수도 없이 그걸 보거든 수도 없이 그걸 봐 다 괜찮은 거 어떠지 저녁에 그냥 앉아있으면 뭐가 쑥 들어와 둘이 손잡고 들어오고 우쬐 왔습니까 저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는가 예 내가 같이 일을 하자면 저 부인이 아닙니다 아 이런 그래 나한테 우쬐라는 말이냐 부인이 아니면 우쬐라는 말 그래서 우쬐라고 그래 부인이 집에 부인이 없는가 아니 있습니다 왜 이래거든요 집에 부부간이 안 좋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럼 부인은 좋은데 왜 그래 예 이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이게 안 됩니다 그 여자 보고 남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래 오다니 글쎄 모르겠어요 남편은 뭐합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래 남편이 공무원이래 아니 저녁 8시인데 집에 안 오는가 한 11시 되야 퇴근합니다 몇 년이나 여행이 되느냐 한 10년 되겠다고 그러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금방 와서 줄에 서달라 하는 사람이 없나 여자 처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돈 좀 있으면 전부 돈 있는 남자들 전부 그러다 삼천 교육대 보이냐 그래서 내가 그때 하도 기가 찼어요 삼천 교육대 있으면 이런 새것이 빠진 머리 가지고 앉아가지고 사업이라고 앉았고 돈 벌어놓으면 남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돈만 가지고 쉬고 있으면 이거는 엄한 짓거리로 다 다 빠져버리고 오늘날 이 사회가 극도로 물로 빠진 일 안 된 게 밑에 있는 자손들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돼 버리니까 그래 며느리 보면 그래도 옛날에는 가족이 남편이래 시아버지라고 옛날에는 자기가 그저 바자마 빠름으로 뒹굴을 싣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허탈해지는 자세를 하고 싶어도 옛날에는 그래도 대가족 사회가 돼가지고 딱 하니 할 수 있어서 추리를 털고 양반 데려가서 이렇게 그래도 가정에 가정에 앉아있는 이거 하나 보고 그 아들 딸들이 우찾아다가 딱 움츠리고 조심을 했다 소리여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수양이 가정 생활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게 그 풍토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예 장갑 보내면 너 나가버리라 왜 그래 내가 한 1년이라도 드리고 내보내세요 왜 내보냅니까 귀찮습니다 뭐가 귀찮은데 저로 불편해요 하하 스스로 시아버지로서 위치를 상실하고 포기하는 것이고 시어머니로서 시어머니라 하는 위치를 스스로 포기를 하더라니까 포기하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기를 했는 시부모로서 위치를 포기해서 상실했는 사회 그러다 보니 밑에 있는 자손들이 어디에서 수행이 되고 반듯한 사람이 되고 중심이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전부 다 그래 요새는 그 아들 기 죽인다고 나쁜 것도 전부 기를 다 살려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나아주고 가서 자기 부모도 안 돼 마음대로 말 안 들어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또 의식이 뒤떨어져가지고 엉망이다 이거지 경제라고 하는 건 돈 그거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우리 국민의 정신이 문제지 마음만 바로 잘 되면 이 세상에 그 잘 돼 있는 깨끗한 의식의 바탕에서 경제 정치 학문이 모든 게 문화가 거기에서 제대로 서고 바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라 썩어져 있는 국민이 썩어져 있는 국민의 의식 속에서 뭐가 되냐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썩어져 있는 국민의 의식은 바로 습성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고 그런 업을 지어놓은 그 그림자가 여러분은 태산같이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지금 있다 이 소리라 여러분의 눈을 그렇기 때문에 돈만 좀 버려 돈만 있으면 그냥 그만큼이 간이 부가여 딴짓하러 나가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딴짓하러 나가버리고 이 사회가 아주 극도로 지금 타락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산중에서 몰랐는데 전부 찾아와서 왜 이렇게 오늘날 의식이 타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세탁을 해서 씻어버리고 올바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회복하지 않고는 오늘날 이 사회 우리 국민은 희망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하자니 어떻게 되느냐 계를 지키라 이거예요 계를 계를 지키라 참아라 참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계를 지키라